하이 여러분 저 없는 며칠 동안 잘 지내셨나요? 뭐라고요? 잘 못 지내셨다고요? 사실 그 대답 기대했습니다 시즌 1 때는 친구가 뭘 먹길래 그렇게 말랐냐로 시작을 해서 에필로그에서 마르긴 했지만 나이스하게 마른 게 아니다로 그냥 날씬하게만 보이는 몸망진창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시즌 2 때는 수영을 후반에 좀 많이 째기는 했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굉장히 열심히 다닌 거 아시죠? 네 그 주 2회 수영이었는데 제가 초반에 진짜 잘 갔어요 다녀와서 자주 포악해지신 것도 알죠? 진짜 자주 포악해질 정도로 열심히 다녔는데 1월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모두 이제 여러분이 보셨고 이제는 제 몸무게가 어떻게 변했는지 인바디를 한번 보려고 깔쌈하게 보건소 가서 쫙 뽑아왔습니다 서번처럼 기계에 있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보지 않았어요 짠! 깔쌈하게 뽑아왔습니다 이게 체성분 검사만 하는 게 힘들어서 대사중후 검사까지 보건소에서 함께 받았어요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이 함께 볼게요 일단 제 인바디 점수는 67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몸무게 먼저 볼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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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몸무게는 이렇습니다 두둥 탁! 41.7kg 몸무게는 뭐 사실 제가 전날에 삼겹살 500g을 먹고 12시간 공복 상태로 찍은 건데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거 제가 아침 10시에 공복으로 측정하고 온 거라 아마 밥 먹으면 42kg 될 것 같거든요 몸무게는 뭐 여전하다 Q&A에서도 이거 시즌1 Q&A에서도 그랬잖아요 성인 이후로 몸무게는 크게 사실 변한 적이 없어서 사실 예상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수영을 꾸준히 다녔으면 달랐을까? 하지만 게으른 임뿌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골견릉이랑 체지방랑 시즌1 때는 되게 뭉뚱그려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엄청난 근육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 30kg대였나? 20kg대 후반이었나? 그 근육량이 이번에는 딱 이제 정확하게 나눠줘서 나왔는데 제가 이걸 봐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런 인바디를 분석할 줄을 모르는데 대사증후 검사를 받으러 가면 이 인바디 검사지를 보고 선생님이 체킹을 해주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일단 이걸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러시더니 우리 할머니가 제 팔 만졌을 때처럼 한숨을 쉬시면서 체중이 너무 적다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체중이 적으니까 골격불량이랑 체지방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대비 체지방량이 좀 높은 편이라 양ання는 아주 아슬아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시면은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장 체중장 체중 일부러 체지맥량이 계속 증가를 하면 마른 비만으로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근데 아마도 20살 이후에 이렇게 걸쳐있는 상태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 항상 제 몸은 쓰레기였으니까 넘어가서 체성분 검사 제일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수분량이랑 단백질량 이 두 개가 너무 적다고 했어요. 그 단백질량은 뭐 약간 개 박살이 나있다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보도 저뿐만 아니라 근데 수분량은 제가 옛날에 카페인을 아예 못 먹었거든요. 세상이 절 카페인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전까지는 나 세상 탓이에요.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나를 카페인 없이는 도저히 사라지지 못한 상태로 만들었다고요. 어쨌든 어쨌든 그리고 제가 맹물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다른 맛이 은은하게 퍼져있는 물맛을 좋아해서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아 근데 맹물 외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인효 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그래서 수분량이 많이 없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양평가가 너무 개차반인데 아 제가 증량 시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증량 시도를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잘못 시도했다가 한 번은 위경령 때문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 이후로 아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냥 살아야겠다 했어요. 저는 주우제님의 그 오래 사는 법 그거 알죠? 그 짤 적게 움직이고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 저는 약간 공감했거든요. 그걸 보고 아 그래 나는 저 전략으로 가자. 나는 저 전략이다. 그래도 그래도 시즌 3 때 다시 한 번 천천히 도전해볼 의향은 있다. 부위별 근육 분석. 네 하체가 특히 하체가 특히 아 비대칭이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기초대사량 질문도 댓글에 가끔 있었거든요. 기체 기초대사량은 천사십입니다. 복부 지방률 0.84 내장 지방 레벨 4 SSMI 이거 왜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준 것 같아. SSSMI 이게 노인성 근육 감소증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수치를 보면서 선생님이 나중에 아프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힘들고 낫는 것도 더디다고 약간 걱정해주셨어요. 음 따뜻해. 근데 제 꿈이 실버타운에서 호사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근육량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아 이러다간 병원 침대에서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아 이제는 근육량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러다 까먹겠죠. 나태해지겠죠. 박간일 하면서 유튜브하고 집안일하고 건강까지 챙기고 진짜 잠은 죽어서 자야 되나 봐요. 자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으면 이렇게 건강수첩을 하나 받습니다. 아까 뽑은 피를 가지고 수치를 내는 것 같은데 일단 허리둘레 58 혈압이 제가 조혈압이에요. 이 대사증후군 검사 자체가 검사받는 층이 중장년 이후가 많으셔서 거기에 맞춰진 지수라서 선생님이 수정을 좀 해주셨거든요. 제 나이에 맞는 수치로 그래도 낮아요. 네 낮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건강검진받을 때마다 저혈압이 나왔어서 이게 뭐 마르다고 진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마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말라야지 저처럼 이렇게 박살이 난 채로 마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공봉 혈당도 낮아요. 88 그리고 콜레스텔 수치는 이건 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요. 근데 저는 고기를 많이 안 먹는데 대체 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사증후 검사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을 띄워주는 것처럼 음식 모형을 보여주면서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아침을 꼭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셔서 어? 저 제가 저 저 야채 제일 자주 먹는데요? 했거든요. 저 신선식품 되게 좋아하잖아요. 쌤이 자주 말고 많이 드세요. 총량이 적으면 자주 먹어도 소용없어요.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러고 보금소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대사증후 검사 리뷰랑 인바디 리뷰는 이렇게 끝냈어요. 어떠세요? 제 인바디와 대사증후 검사 결과를 보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2의 에필로그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우리 만나요. 빠잉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